아기판다 뭐 먹어? 뭐 먹어 아기판다? 요구르트 요구르트가 맛있어? 밥을 그렇게 먹어서 먹으면 좋을까?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아리야 알 아리야? 아이고 토요일아 천천히 먹어 나 빨리 먹어야지 왜? 그래야지 진서가 안 빼서 먹지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빨리 먹는거야 아 진서가 뺏어 먹을까봐 그렇구나 도연아 천천히 먹어 난 깜짝 놀랬다 요구르트를 벌써 두 개를 먹었나요? 도연아 차가워 아기가 요구르트를 세 개를 지금 아빠때는 비싸서 그렇게 못 먹었는데 응 이거 하나이상 먹으면 안되는 줄 알았잖아 아 잠있대 한 열 개는 먹고 싶어 응 도연아 좋겠다 진짜 오면 왜 된거야? 아 그거? 밥 먹었어 왜? 진짜 밥 숟가락 먹었어 나 이거 타고 싶은데 아 도연이 우리 숟가락으로 먹는거야? 아 그 숟가락 탐나? 그러면 밥 많이 먹을 수 있어? 응 그럼 엄마가 도연이한테 우리 숟가락으로 줄게 응 밥 많이 먹어 아우 응 그렇구나 자 요구르트 세 개 째 도연아 이제 오늘은 세 개 끝 도연이가 다 먹은거에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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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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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다